부모님 선물을 줄래요? 부모님 선물을 줄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야,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청년기네?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듯이. 아, 너무 잘해. 좋구나.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 연기자야. 그거를 위한 먹 Mustang. 그저. 신 부분을 팔자. 신 부분을 팔자. 약 6시간씩 올랐어요. 1시간씩 올랐어요. 잠시 올랐어요. 주셀어요? 고마워요. 이 자동차선, 그저 이거 살짝 멈출 수 없어요. 아니 감독님. 아니 감독님. 나 집에서 저렇게 안 한다고 내가? 아니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보조 여기 봐줘야 돼. 귀여워. 아 좋아. 아 좋아. 이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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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